저는 사실 등갈비 김치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는 너무 설렀거든. 그러면 그 설레는 등갈비 김치찜. 아, 김치찜은 거기다. 저 할 일이 없었어요. 된 겁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해야 돼. 찜이 있는데 너무 찌개창이 됐어. 좀 팍! 식사에서 제가 볼게요. 아니야. 그래? 이따 나 이거 먹을래. 한 입만? 그러면 얘기해줘. 오늘은 김치찜이에요? 김치찜은 아니라 등갈비 김치찜이야. 맛있겠네. 카메라 없이 하면 미친 사람이야, 미친다. 주방이 아주. 사장님, 주방 처음 들어보셨죠? 주방이 너무 더러운데? 이거 잘했네, 이거. 이거 그릇 되게 잘했어. 잘하면서도 이게 안 들어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좀 쫄아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맛있는 소리 났다. 다음 시간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이. 한 입만 준비하신다. 샘이 한 입만. 여기 준비 중이고. 이건 샘이, 샘이. 이건 프리쇼, 프리쇼. 그래.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근데 저거 뼈. 뼈? 뼈. 갈피먹는 구육. 저도 다 넣었어, 지금 봐봐. 저희도 먹었어, 지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걸 되게 강의했다는 게. 시키는 대로 햄프를 망치지는 확률이 높은데 이걸 잘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밥을 조금 평평하게 하셔요. 밥을 평평하게 파래요. 밥을 해요. 밥도 많이 먹고 싶고, 고기도 많이 먹고 싶고. 자, 갤러리들이. 내가 준비되면 얘기해줄게. 다른 일 할래 일단. 자기한테 관심도. 막 빨리 먹으면 안 좋아해. 심리적 부담감이 좀 있네. 김치 너무 맛있겠네. 여기 여기. 세훈아, 제발 힘내. 네. 우리 딸들. 아녀 중에서 네 한 입만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아, 맞아. 진짜요? 실패하면 우리 애들 울 수도 있어. 뛰쳐나가면서. 거짓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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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 없어. 그게 끝이에요? 어, 서운한데. 그게 끝이 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저거 진짜 드시게요? 네? 진짜 드시게요? 아니야, 이렇게 볶을 거야, 이렇게. 아, 존경스럽다. 이렇게 볶을 거야. 양념 안 볶고? 아니, 몰라. 넌 돼, 가야 돼. 숨 쉬면 안 돼. 아, 숟가락을 안 들고? 아, 숟가락을 안 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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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을 안 들고? 그 다음에 들고? 우와! 우와, 우와! 원숭이랬다, 원숭이 고릴라. 맛있어, 맛있어. 김치가 일단 너무 맛있네. 김치가 들어가는 찜이나 요리는 김치가 맛있으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아, 그럼. 이것만 있으면 진짜 오곤 간다, 오곤 간. 직관을 했잖아. 어땠어. 소감 한 마리 짓도록. 그래. TV 보는 것 같았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애기가. 막내는 그럴 수 있어. 둘째는 다르네. 어머. 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애기가 이제 무서웠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준비는 좀 달라. 아, 그렇지. 자, 사윤이. 합성 같고. 합성. 실감이 안 나. 아, 진짜. 눈앞에 있는데도.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이거는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거지. 그치. 절대 식사 천천히 꼭꼭 씹고. 10분간. 그치. 자.